어린 시절 전쟁 속에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폐허로 변한 마을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나는 당시로 피해 강심이 도망쳤지만 얼마까지 못해 추적자들로 따라잡혀 긴 도죽 끝에 쓰러져서 절벽 밑으로 떨어졌다 실험할 도구가 필요해 원리경의 성에 들어왔어 하지만 이젠 원리경 따윈 필요가 없어졌다 자유롭게 해야된 지점에 스마트스프로로 경력이 도망치게 해서 히히히히... 에이힛... 에이힛... 언젠가 날 대신할 줄 알았잖아. 그래서... 이 나를 위해 만들어놓은 내 비장의 가득가운 맛을 불려줘! 에이힛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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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ch... 에이힛... 에이힛... 뷄이... 에이힛... zam... 에이는 mej... 헤헤cop... 하핳... ahaha... 드디어 예상치 못한 이레귤러가 있었지만 남은 데이트만 모으는다... 이송만과 쉐이밍이 됐나... 그렇네... 정보.. 에허...! 재미있는 실험지가 나타나서 나를.. 보드 마스 때.. 전mad지ck믿믿믿믿믿믿믿믿믿믿믿믿믿믿믿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